수고하십니다 땀 닦을게요 아까 인터뷰 하느라 화장을 해가지고 화장이 이게 여기 다 묻었네 저는 파타스틱 드럭스터입니다 오늘 잔다리페스타죠? 네 네, 잔다리페스타 저희는 보시면 알겠지만 파탱카드 리트렉스라는 컴플레이션 앨범을 여러 팀들이랑 같이 발매를 하게 됐고요 오늘은 리트렉스 쇼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네 저는 날 보다 음악으로 네 고려 2в 지금 다음 까 봐 throw 바로 나는 그냥 도와주니 조심스러워 혹시 넘벤신 분이 있나요? 갑자기는 기뻐가 도망가 아저씨 내가 도와주니 미칠 거야 미칠 거야 미칠 거야 미칠 거야 그녀는 마치 짜증나무 같아 얼어붙은 내 맘이 흩어올라 난 지금 일을 넘쳐서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